객시 것 같다 악기의 면 악기의 면 악기의 면 악기의 면 악기의 면 두 명만 드리도록 맞아요 우리가 다해주면 너무 비싸니까 다해주면 비싸니까 그렇잖아요 어 범위하는 분은 저 둘 바라바나배 이제 알게되니까 이제 수석 디자이너들이 다 만든 거예요. 누구예요? 그건 잘 모르겠어요. 이 옷은? 네. 커터맨 했어요. 구찌에서. 구찌에서 암구찌 커터맨 했어요. 이거 너무 웃긴 거야. 이건 예쁜 거야. 찬미님 거 보여줄게요. 하나, 둘, 셋. 자, 하나. 와. 지금 하얀색. 여기 뒤에서 제가 상관없네요. 저번에 졸업한 지가 언젠데, 저번에 졸업 추고. 와, 3년 넘었는데 지금 저를. 아이엠. 이거 예쁜 게 있어. 이게. 야. 이거 나. 야. 아이엠. 아이엠. 이게 제일 싫어, 이거. 이게 싫다. 자, 간단하게. 이게 해야겠다, 이거. 자, 스키즈에서 공기를 못하는 네 분을 데리고 공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나 진짜 목숨 걸고 한다. 진짜 목숨 걸고 한다. 야, 얘가 그냥 지금 입고 있어. 골툰, 골툰 확정입니다. 자, 고. 재밌다. 오, 어디갔어, 어디갔어, 어디갔어. 오, 어디갔어. 오늘 끝났어. 형, 이겨라, 산이 형 이겨라. 이거 이제. 7번짜리 예약이예요 7번짜리 예약이예요 다시 끝내자 4개밖에 안 될거야 왜 안 돼? 그냥 잡아? 어떻게 못 잡을게 나 상대가 이 사람들이랑 다행이다 그 공기를 이거 오늘 끝나? 망했다 멋있어 쉽지 아니고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던진 걸 봐야돼 그러니까 동선을 미리 23분 예약해놓게 우리 엄마 생일이다 축하드립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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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엄마씨야 엄마씨 그럼 23분 나이가 잡으시다 축하드립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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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현아 뭐 차근차근이야 차근차근 하나라도 잡아 축하드립니다 이현아 입고 있어 축하드립니다 바닥을 파네요 두더지야 두더지 1단계 잡아라 오 진짜 오 섬세한 오 섬세한 자작곡 마지막곡 놓치는 매직 섬세한 아 김샘이 진짜 너무 웃겨 던지고 찍고 튕겨나가는 매직 튕겨나가는 매직 튕겨나가는 매직 형 하나만 잡으면 돼요 두개 잡히는 매직 두개 잡히는 두개 잡히는 매직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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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진짜 너무 웃겨 와 진짜 웃겨 이게 예언가 예언가 두개 잡히는 매직 형 형 저 그냥 아무렇게 해야 돼요 네 이현아 약간 떨어지는 게 약간 섹시해 이현아 약간 떨어지는 게 약간 섹시해 맞아 맞아 섹시해 맞아 과다 섹시해 하나만 못 잡아봐 부침 이거 이거 못 잡아서 풀지 이거 못 잡아서 풀지 아구찜이 걸렸어요 아구찜 아구찜 이현아 정말 재밌는 게임이었어요 오늘의 분량 때 김승민이라 했어 치킨 먹을 사람 나 영련 여기여기 이혜인 혜인님과 방찬님 반찬 되었습니다 아 축하해 형의 사랑이 얼마나 연결하지 I am I am 진짜 축하한다 여기 센스있게 여기 I love stay 그 다음에 수빈이 형 사랑해 나는 이것만 없었어요. 안 해. 안 해서 이현아 뭐 하나 걸쳐. 아 그런가 봐. 안 돼. 걸치는 거 안 돼. 이현아 이현아. 이현아 여성인데 현실 거를 이너트로 입으시면 안 되냐? 네. 차리고 가보겠습니다. 차리고 가보겠습니다. 잠깐 이제 사인 좀. 이쁘게 입어보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 방창입니다. 붙어있지 마십시오. 아 초이색 너무 사랑해요. 아 너무 사랑해요. 초이색 너무 사랑합니다. 우리 세이킹 멤버들 너무 사랑하고. 아 네. 공항 패션이니까 공항에서. 자기 안 입으니까 그냥 제약을 만끽 걸었네. 나 그럼 창빈이 형이랑 같이 다녀야지. 너 오지 마. 나 이현아 성빈이 형이랑 써주면 안 되냐? 마이. 하나. 하나. 성성. 에이벌. 엠진이 형. 그래. 잘 입고 가겠습니다. 마크. 마크. 저는 도망가서. 찬성 공항을 하겠습니다. 정말 고마워요. 아. 정말 고마워요. 그렇죠. 이현아 성비가 다행인. 이현아 성비가 다행이야.